본인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출 그렇지 이건 너 한국에서 끊었지? 네 오케이 다음 사실 증명서 사실 증명서 성적 증명서는 너무 두꺼우니까 밖으로 빼놨어 그 다음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가져왔나 인증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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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유가 많이 해가지고 빌려 빼봐 이거 빼봐 이거 하나 소유 여러 장 끊었네 한꺼번에 있어봐 이게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한국 입국 출국 2001년서부터 내년도 꺾어가지고 늘려고 막 10장 다 끊었네 아이고 이번에 두세 개 대학 넣고 남의 여섯 개 대학 넣고 한꺼번에 다 끊었어 이렇게 거의 왔다 갔다 안 했네요 그냥 거기 있었어 작년에 잠깐 나왔었고 응 12년도 응 거의 거기에서 사 그럼 중국은 가깝잖아 중국은 가까우니까 에이 비행기 값도 얼마나 비싼데 오케이 출입국 사실 증명 출입국 사실 증명 오케이 다음 본인 여권 사본 여권 사본 여권 사본 다음 여권 사본 아 또 여권 사본이 어디냐 또 여권 사본 아 야 예 여권 사본 준비가 안 됐다 여권 사본 안 됐어 여권 사본 안 됐어